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맡긴 새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박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세다 광야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천명이 넘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위타고 위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마치 왕이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열둘이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다가오니까 다 떠났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베드로까지도 오늘 보니까 부인했습니다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베드로도 부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물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칼을 들고 덤벼들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인간의 용기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의지 또 결심, 각오, 결단 이런 것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모한 일입니다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막상 예수님이 어라 보여도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자기도 그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모른 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비겁함, 용기없음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동상이몽으로 풀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같은 침상에 눕기는 했지만 꿈은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폐쇄다에 있는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거쳐주셨기 때문에 병남을 얻을까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또 중요한 원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고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한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몽이죠 그 자신들의 꿈이 예수님의 꿈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는 자기의 꿈과 욕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서슴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만 해도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보금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다 비겁하게 도망가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만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병고침 이런 것을 쫓아 살다가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환란과 희박과 죽음과 순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정상적인 사회에서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 지하 묘지 그런데 숨어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카타콤 가봤는데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갔던 그 카타콤에도 많이 있을 때는 한 만명 가까이 생활했다고 그 가이드 말이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다고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변하게 하고 정말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용장들로 바꾼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날 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난 이후 저들은 정말로 변하여 새 사람, 변하여 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겁하던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받고 저들은 거듭났습니다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상이몽으로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공상동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내고 복음을 방방곡곡에 전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부응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응은 1907년도입니다 대회계운동으로 시작되는 대부응운동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부응했대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자기 자유를 자복할 때 이것이 촉발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교회에 참된 부응이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 부응은 1970년대 70년대 말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불어닥친 한국교회의 부응입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신학을 마치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제가 1978년도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교회들이 부응했어요 보통 웬만한 교회들은 배가 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만 성도를 운운하는 막강한 교회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응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났나라고 할 때 보는 사람마다 판단과 생각은 다르겠으나 제가 볼 때 오순절 사건과 같은 초대교회 4등전에 나타났던 교회와 같은 현상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부응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그 부응은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기복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된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다 나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교회의 부응에 하나의 뭔가 불씨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을 쫓던 무리와 같습니다 이것은 힘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슴없이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승동교회에 왕선이 목사되셨던 이재형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왕선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신의 마부 때문이었습니다 마부는 엄영수라고 하는 경동제일교회에 영수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 엄영수께서 나을이를 모시고 여행을 갈 때 둘이 다니니까 나을이 예수 믿으시죠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왕선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천민이 하는 말을 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놈들이 양반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그때 엄영수께서 하신 말씀이 참 훌륭합니다 나을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양반이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단순한 말이지만 얼마나 신앙에 깊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도리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었던 분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어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나 예수 믿으면 병 다 낫나 그게 꼭 나쁜 거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녔어도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났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도 성령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령운동은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것하고는 좀 달라요 영적이고 좀 신비하고 꼭 방언을 하고 이상한 현상을 얘기하고 예언하고 이런 쪽으로 있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날기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상 동몽 하여 정말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며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는데 그런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83장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우리 참 좋은 찬성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반가운 빛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참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없어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때 다 떠났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버려도 자기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 하진 베드로까지도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순교하였습니다 또 제자들 아닌 교인들 중에도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구기와 영화와 괴락 세상적인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카타콤에서 살아야 하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동상 이몽의 신앙이었지만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깃의 시간을 통하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끝까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수님 쫓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날기세를 통하여 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같은 꿈 꾸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쿠르토교와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Exerci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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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